베트남에서 신종마약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운반책 A씨 등 마약조직일당 6명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수사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케타민 210g과 신종마약 MDMA 400정 등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총책 B씨 등의 은신처를 급습해 2명을 검거한 뒤 케타민 78g을 압수하고 마약 밀반입 가담자와 또 다른 운반책 등을 검거했습니다. 부산 세관과 경찰은 이들 마약조직의 여행 패턴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수법을 파악한 뒤 공조수사를 통해 일망타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베트남에서 케타민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